갈론구곡 이라고 괴산 산마귀앗길 옆길로 다가 들어오면 있는 곳인데요 물이 너무 많이 빠졌네요 드론 촬영하려고 드론도 챙겨왔는데 국립공원이라 어쩔 수 없이 못날리게 됐어요 산딸기 엄청 많아요 scratched 산딸기 싸미도 세미도 이랬진 집사2장 어우 깊다 뭐 아우 냉동짜리네 옥녀봉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. 계곡에 물이 별로 없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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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옥료봉 300미터 남았네요 거의 다 왔네 거의 다 왔는데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져갖고 할 수 없이 그냥 내려가고 있어요 다음에 와봐야 될 것 같아요